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인복이 많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인맥이 넓은 사람과 인복이 두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한창 때야 핸드폰에 연락처 많은 것이 평생 재산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인생이 연락처 숫자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핸드폰 속에 저장된 수백 개의 연락처가 끊기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왜 자신에게는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럽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정성들인 것이 아깝다 못해 억울하고 사람에 대해서 환멸까지 느끼게 됩니다. 인복이 넉넉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전생에 나라를 두 번쯤 구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아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리도 인복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인복 많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지리도 인복 없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첫 번째, 인복의 50%는 타고난다. 여러분은 인복의 50%는 타고난다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운명론과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부모복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부모가 최고 부모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 것은 평생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혹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부모를 만나서 평생 인복의 기본값인 50%를 까먹고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많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고르지도 않았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전해주지 못한 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 원망은 그만하시자고요.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 인복의 50%나 되는 기본점수를 주고 있는 부모인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사랑과 관심,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를 만나 인복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겠습니다. 하루빨리 못다준 인복의 50%를 채워주시자고요. 지지리도 인복 없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두 번째, 인연을 함부로 맺지 않는다. 행복은 기쁘고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불꽃놀이하듯 팡팡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잔잔한 평화로운 일상이 무탈하게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론에 동의하실 수 있다면 인복이라는 것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익을 위해 배신하고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곁에서 정신 흐리게 만들고 어렵다고 찾아와 도와달라고 돈 꽂아달라고 잡고 늘어지는 사람 없이 모두 각자 제 생활 잘 하면서 서로 패키지지 않고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도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뭐 대성공을 거둬서 인생 대박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 잘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속 끓이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 정도만 돼도 믿음직스럽고 잘 자라줘서 고마운 마음뿐이죠.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은 아무에게나 다가가 인연을 함부로 맺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 사람을 너무 일찍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인연을 맺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청하면 또 그때는 또 기꺼이 성심껏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인복 없다는 사람들이 되레 얼마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과 술 한 잔에 형, 아우, 언니, 동생하며 관계를 맺었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맺었다가는 있는 인복마저 달아나게 마련입니다. 지지리도 인복 없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세 번째, 사람의 성장발전을 인정한다. 한 인간의 성장발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자신도 그것으로부터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위에 늘 성장발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잔잔한 일상의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려는 분들이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과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모이듯이 말이죠. 친구는 물론 후배와 동료의 성장발전을 인정하지 않거나 시샘하고 반목하고 끌어내리지 못해 아주 안달인 사람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에게 성적이 좀 뒤졌었다고 영원히 자신보다 처져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못난 사람도 있죠. 봉창회 때 만나 참 잘나간 모습이 아주 못마땅해. 야, 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이따위 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주지 않고 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꽁꽁 숨기고 혼자만 알고 있겠다는 답답한 사람을 직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보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함께 팀에서 일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대개는 자신이 성장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짓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서 새로운 것으로 머리를 채우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거든요. 또한 자신도 성장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성장발전하고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고개 숙이고 배울 자세를 갖췄습니다. 서로의 발전과 옛 모습이 아니라 성장한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는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을 주위에 모이게 만듭니다. 지지리도 인복 없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예의가 있다 인복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매일 보는 동료라도 선을 넘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이런 조심성은 어김없이 지켜집니다.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선을 긋고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개 말 때문에 망가집니다. 백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의 말 실수로 망가지는 것이 인간관계죠. 인복 많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무쪼록 누구에게나 말을 가려서 조심해야 합니다. 인복 있는 사람은 늘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로부터 진정성만큼은 인정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돈을 꼬달라는 상황이 돼도 사람들은 믿고 흔쾌히 꼬줍니다. 또한 돈을 꼬줬다가 못 받게 되었더라도 그가 분명히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언제고 반전의 기회가 오면 늦게라도 갚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인복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 하기에 딸린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특히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어땠었는지 되돌아보면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의 본질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복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 부모복 자식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